현상계가 인터넷이라면 한 사람이 여러 계정 만들어 활동하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?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비유 드린 게 그거에요 우주에 신은 한 분인데 참나는 하나인데 수많은 계정으로 접속해 가지고 각자의 VR을 보면서 신이 또 그 VR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구현한 자기가 만든 이 게임에 자기가 또 캐릭터로 접속해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? 우리 모두가 본래 하나에요 한참나의 작용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에고가 찢어지고 각자 생각 감정 오감의 VR이죠 VR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? 생각 감정 오감 이것만 경험하시죠 여러분 뭐 생각도 미세한 차원까지 가면 무의식까지도 들어가요 미세한 생각이 그쵸?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금 경험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신, 네 유대인 요세프스 그 기록이요 우리가 본래 신성이라는 걸 자꾸 해 줘야 돼요 틈날 때마다 이 게임을 지금 인생이라는 게 이미 게임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미 게임, 사이버 게임 하듯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참나랑 접속을 하시면 고차원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금 되게 저차원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고차원 플레이를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접속하면 접속해 버리면 참나랑 접속하면 고차원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건 똑같이 생각감 정오감인데 에고 차원으로 플레이를 하면요 저차원 플레이는 에고 따로 있고 에고 따로 있고 생각감 정오감 따로 있고 남 따로 있고 다 이래요 고차원 플레이를 하면 일체가 참나의 한 작용으로 보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게 정토에요 정토 체험이에요 천국 체험이고 천국 온라인 뭐 정토 온라인 같은 게임을 하고 계신 거에요 인생 게임을 이왕이면 정토 게임으로 즐기시라 고차원 플레이를 하시라 이겁니다 모두가 하나라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감동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한참 나가 이렇게 다양한 에고로 나타나니까 그 에고가 생각감 정오감을 이렇게 표현해서 마음 작용을 일으킬 때 어떤 사람의 마음 작용을 보면 정말 추하고 정말 도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여러 마음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또 남의 마음 중에 이런 게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도 수많은 염체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어떤 추잡스러운 생각 있잖아요 지금 그 염체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수많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염체들이 있어요 한 에고 안에도 한 에고 안에도 수많은 염체들인데 정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이 있죠 이상한 남한테 말 못할 생각 감정들 그런 거 보면 나 내 거 아니야 하고 싶겠지만 그런 게 있죠 비슷합니다 같은 이치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추잡스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에 힘을 실어주면 나도 도티한 영혼이 되겠죠 도티한 영혼 마음에 안 드는 영혼을 볼 때 저것도 염체작용이란 말이에요 나도 그런 염체에다가 관심 주고 힘을 실어줬으면 저렇게 됐겠구나 내 안에도 또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상대방도 이해도 해보고 또 상대방이 또 그런 염체를 사방에 뿌리지 못하게 또 막아 줘야 돼요 보살로서 그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도 반성할 수 있게도 도와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보살이 할 일이 많죠 보살은 우주적으로 영원히 할 일이 많아요 끝없이 자기 내면에서 정토를 그런 염체 관리를 해 가지고 정토를 만들어야 되고 온 우주 염체를 또 관리 해 가지고 정토가 확장되는 걸 도와줘야 되고요 모든 개체들이 정토에서 플레이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게임 매뉴얼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생 게임 매뉴얼 저차원 플레이에서 고차원 플레이로 지금 저차원 플레이만 하는 분들은 이게 게임의 전부 같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토 온라인, 지상천국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똑같은 게임판에서 게임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고차원 게임을 누린다고요 뭐냐 증강현실처럼 지금 여러분이 깨어나 버리면 이 생각, 감정, 오감이 다르게 해석된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참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참나 차원에서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게임을 해가는 게 이게 이제 정토, 천국 사는 사람들 이야기죠 견성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 게임의 맛을 보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어라 이런 소리는 다 부질없는 소리고 믿어라 하는 사람은 다 사입이에요 아니 맛을 보여주면 되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문제다 그런 말하는 분들은 순한 맛 사입이건 매운 맛 사입이건 다 사입이다 막연히 믿으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다 맛을 보여줘야 된다 기본기를 닦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본기 닦으면 누구나 다 그냥 알 거를 뭐하러 믿으라고 하겠어요 아니 과일 파는데 맛있다고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일 하나 잘라서 먹여주면 끝나지 그쵸 맛있죠 이게 안되면 그거는 장사를 사기치려는 거죠 먹방사이리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